도리도리 내세척 이다겸 맨발로 단산지를 걷다보니 문득 쏟아진 의문 하나 아 놔 이러다 응다 대는 거 아냐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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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리도리 하루 좋은 일 찾는 이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섬성 생필품값이 천정구지로 오르고 돈이 있어도 살 수도 없다고 빨리빨리 사재기 하라던데 나라가 망한다는데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야 하는 거 아냐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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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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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핸드폰도 없고 자동차도 없던 시족 사회에서도 다 사람들은 생존에 왔잖아 내년에는 더욱더 심한 전염병이 온다는데 일륙은 망한다는데 가불해 온 불안으로 깨지는 멘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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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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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이 다들 남들과 비교해서 얻어진 불안이야 죽고 사는 문제는 아나를 맡겨 공연한 원망으로 공연한 경쟁으로 쓸데없는 지적질의 알 수 없는 미래에 정신줄을 놓고 싶을 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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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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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있는 그대로 사람을 보면 되지 이유가 있겠지, 사정이 있겠지 웅녀처럼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도리도리 뇌세척하다 보면 상상만으로도 환하게 빛나는 나의 싱싱한 뇌 밥심이 없으면 뇌심이라도 살게 도리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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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랑살랑 머리를 흔들어 불안이라도 털어내자